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방기 특강에서 여러분도 쭉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올달까지 하면 기출문제를 여러분도 이래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단원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원별 기출문제는 이거를 다시 재구성한 겁니다. 이 기출문제를 하프 모의고사 형식으로 하프 모의고사. 그냥 하프 모의고사가 아니고 기출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기출문제를 우리가 총 문제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요.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이 12문제인데 그 12문제를 6문제 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이 6문제죠. 6문제인데 3문제 내고 도시정비법도 6문제잖아요. 6문제인데 3문제 내고 그 다음에 주택법.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순서도 이렇게 됩니다. 건축법 다음에 우리가 배울 때 주택법을 배우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주택법부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건축법 나오고 농지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3.5씩 하게 됩니다. 어떤 회차에서는 3문제 어떤 회차에서는 4문제 주택법이 3문제다 그럼 건축법이 4문제 이런 식으로 낼 거고 농지법은 한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실제로 출제되는 40문항 일대에 반식해서 푸는 게 바로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왜냐하면 40문제씩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로 해서 기출문제를 2회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출문제를 했는데 단원별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조금 실감이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단원별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꾼 거냐면 전체 범위로, 전체 범위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복습을 하고 기출문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처럼 쳐보면 내가 얼마나 기출문제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5반기 기출 하프 모의고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갈 테니까 알아주시고 해설 강의는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올라가 있고 정답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은 올라가 있지 않아요. 해설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이 해설 강의를 들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해설 강의 듣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처음 우리가 15회 정도를 해나가는데 15회를 하는데 해설 강의는 한 15분? 되게 짧게 할 겁니다. 짧게. 왜냐하면 강의 보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15분에서 정말 길면 한 20분? 그 범위 안에서 한 회를 끝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짧게 짧게 그 문장을 보면서 기출을 여러분들 해설을 좀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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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